이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자주 거롬되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아신자로 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만주사변입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통해 가지고 만주지역을 정령하고 그리고 나서 만주의 만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신자로 후이를 거기에 황제로 앉혔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건데요. 만주사변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면 이것 또한 일본군이라기보다도 관동군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한사변의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만주침략사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주사변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건은 줄여서 말한다면 1931년 9월 18일부터 1932년 2월 18일까지 정확히 5개월간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지역을 점령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932년 2월 18일 이후에 일본군이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대신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만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만주를 침략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만주사변부터입니다만 사실 그 전에도 일본군은 만주에 군대를 진입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청일전쟁 시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지도인데요.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은 평양성 전투에서 청나라와 군대와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나서 1894년 10월 24일에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지역으로 진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가 러일전쟁, 또 한 번 러일전쟁 때입니다. 이때도 일본군은 만주지역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청일전쟁에서 만주로 진격한 것은 그냥 작전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러일전쟁은 처음부터 남만주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진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쟁기간 동안 일본이 만주로 진격한 것은 일본의 일반적인 군대였습니다. 만주사변같이 관동군이라는 만주만을 통치하기 위한 군대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던 겁니다.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중요한 것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내부의 조양무효 및 국권회복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1931년 당시에 중국은 그동안 군벌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를 약간 이제 지나면서 어느정도 세력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앞편에서 말한 북벌 그리고 중원대전 이후를 말합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측은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평등 조약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이 과정에서 국권회복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일본이 이미 획득하고 있던 이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위안스카이 정부를 압박했던 21개주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이미 이때 일본은 만주 지역에 한 발을 걸쳐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07년 만주 지역 중에서 조선인 정착민이 많은 간도 지역에 치안 유지를 한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치해 놓고 있었고 그 이후 만주 지역에 있는 무장세력들에 대한 토벌을 위해서 조선에 있는 일본군들이 쉽게 쉽게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군사작전을 펼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 내의 분위기가 변하면서 이런 실질적인 권리가 위협받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1919년 이후 중국은 카라한 선언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개성하는 데 있어서 조약의 개성을 부정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그 당시 중국은 중화민국식이었죠. 그런데 원래 중화민국은 영토와 국민에 있어서 청나라의 것을 개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조약의 개성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1929년에 중국 정부는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국적자들의 토지와 가옥을 더 이상 취득할 수 없다는 금지 조치를 내리고 또한 퇴거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한 겁니다. 사실상 더 큰 것은 남만주 철도입니다. 1902년에 영일 동맹이 체결되고 나서 러시아는 이제 만주에서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었고 이것 때문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1906년에 만주 남부의 남만주 철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만주 철도의 경영은 만주에 있는 관동군의 핵심적인 권력 기반이 되었습니다. 관동군은 원래 처음에 생길 때도 남만주 철도의 경비와 경영을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관동군은 그 사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을 일본 본국어로부터가 아니고요. 남만주 철도를 경영하는 수입으로부터 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전국에 있는 철도의 국유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11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1912년에 청나라가 멸망하죠. 1928년 만주를 통치하고 있던 군벌 장조린이 일본과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베이징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가 산동반도를 일본에다가 99년간 조차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개한 대가로 일본은 장조린에게 차관 5천만부를 제공한다. 또한 일본은 만주의 철도 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라고 밀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본이 남만주 철도에 대해서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는 중국 측과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봉천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봉천표라고 하는 것은 화폐입니다. 당시 동북군벌은 화폐를 직접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아주 높은 신인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태환성을 가진, 즉 외국가 환율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동북지역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폐가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새로운 화폐의 발행을 권유했습니다. 동북군벌도 이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동북역치라고 해서 장조린의 아들 장쇄량에 의해가지고 장쇄량의 동북군벌이 완전히 장제스의 중앙민국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버렸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4개국 공동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1922년 일인데요. 모든 중앙민국 그러니까 만주를 포함한 중국 전체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본토에 대해서 일본이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없죠. 하지만 만주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독점권이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국제연맹에서 일본의 만주 침략을 규탄하게 되거든요. 그것 또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4개의 나라가 전 중국의 재정관리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만주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주장하면서 생긴 일이니까 그럴만도 한대요. 이것은 영일 동맹이라든지 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양해하기로 했는가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즉 그 당시 영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세력권 그리고 주권은 한반도까지를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만주까지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충돌의 지점이 되고 나중에 2차 대전까지 이렇게 끌어가게 됩니다. 일본이 장조린을 폭살하고 또 이에 이어서 그 아들 장쇠량이 장제스척에 붙어버리는 동북역치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장조린은 처음에 일본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일본이 그냥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만주 전체에 대해서는 지배의지를 드러내면서 장조린도 생각이 달라졌죠. 그동안 장조린은 돈이 필요하면 일본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본과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영국과 미국의 자본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관동군은 상당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관동군이 중국의 동북 군벌과 싸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군사력과 자신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동군이 한 일이 바로 장조린이 탄 열차를 폭파해버렸죠. 그런데 그 아들 장쇠량은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자금으로 다른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싼 가격을 무기로 관동군이 이미 경영하고 있던 남만주 철도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만주 철도도 가격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고 낮춰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하고 또 직원 3천명씩이나 해고를 하는 등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관동군은 남만주 철도의 수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나만 더 언급하도록 하죠. 100개 러시아인들의 분쟁도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만주가 아닌 북만주 일대의 철도는 러시아가 이미 건설해 놓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는 혁명 이후 러시아가 아니고 재정 러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철도에 대한 소유와 경영권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레닌이 이끌던 볼셰비키 정부는 그때까지는 아직 만주 지역까지는 군사력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와는 대립하는 입장에 서 있던 100개 러시아인들이 철도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100개 러시아인들을 바로 맨세비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그쪽 라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 러시아인들은 통일된 정부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분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철도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동국 군벌이었던 장셔량이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약해진 곳이니까요. 이렇게 되자 100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관동군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만보산 사건이라든지 간도 문제, 나카무라 대위 살해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20분경 철도를 폭파하는 사건을 자작극으로 벌였습니다. 지금 이게 철도 폭파 직후인데요. 보면 어디가 폭파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폭파되고 몇 시간 후에 열차가 시속 80km로 통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크고 안 크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관동군은 이렇게 조그만 폭발 사건 하나 일으켜놓고 바로 이것이 동북군벌의 소행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보고해버린 다음에 즉시 군사 행동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형사고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본국이 이걸 어떻게 봤던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본 본국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했던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장쇄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던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본국은 시종일관 이 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일본 육군은 관동군이 아니더라도 만주 침략에 대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9월 18일인데 일본 육군은 이미 8월부터 만주와 몽골을 군사적으로 침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군 고위장성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미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이 당시 히로이토 쇼와 천황인데요. 당시 히로이토 천황하고 일본 정부는 만주와 몽골에 대한 일본의 무력 대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겉으로는 중국과 친선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가 외부에서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천황이 현실 정치나 군사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의견을 내놓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히로이토 천황은 직접 문제인물들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문제점을 지득할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어쩌면 만주사변은 조금 더 뒤에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일본 육군 수뇌부는 만주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천황이 그렇게 나오니까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월 14일에 사람을 보내서 관동군이 만주에서 군사행동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거든요. 이때 만주에 가라, 그래서 계획을 저지하라 라고 명령을 받은 인물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다테가와 요시스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출장명령을 받은 이후에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되는데 일부러 기차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늑장이 이렇게 부리는 사이에 관동군에게는 전보가 전해집니다. 다테가와가 도착하기 전에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전보가 갔던 겁니다. 일단 군사행동이 시작되면서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 주둔하던 군부대도 즉시 행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일본군에 대해서 별로 저항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전투도 없이 관동군은 남만주 전체를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스팀슨이었는데요. 미국 국무장관 스팀슨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지금 어디까지나 남만주 철도 이권에 관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속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만주 전체를 소나기에 넣는 마지막 브레이크마지도 없어졌던 겁니다. 일본 본국의 원리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조선에 주둔하던 군부대 이동이었습니다. 일이 터진 것이 9월 18일이었는데 9월 21일 그러니까 3월 3일 후에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 제39여단 병력 약 1만 명 정도가 무단으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관동군의 행위는 그 시초가 자작극이었다는 것만 빼면 뭐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만 조선 주둔군의 행위는 아무리 양보해도 정당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물론 명령도 없었습니다. 사령관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바로 국경을 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9월 22일 동경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본 외무장관이 관동군 행동이 계획된 자작극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수상이 와카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선 주둔군이 이미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벌써 만주로 들어갔다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예산에서 특별 군사비를 지출해야겠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죠. 일본 내각이 이렇게까지 무력했던 것은 당시 일본 내각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각은 강요 중에 한 명이라도 사퇴를 하면 내각 전체가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문제 삼았다가 강경파 강요가 한 명이라도 사퇴를 해버린다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아주 작은 권력에 대한 권력욕이 나은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북군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시령의 동북군벌을 막강했습니다. 당시 정규군만 30만 명, 그 다음에 비정규군이 18만 명이 있었습니다. 비정규군이란 뭐냐면요. 평상시에 군소군벌이었는데 장시령 측에서 동북군벌이 필요로 하면 같이 와서 싸워줄 군대를 말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던 간에 거의 50만의 육군을 데리고 있었고 또 무려 300대나 되는 전투기를 갖춘 공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에 대항해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문제는 이 군대들이 상당수가 당시 베이징하고 텐진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장시령인데요. 장시령이 북벌을 감행하는 장제스를 도왔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장제스가 남부지역의 군권은 지고 있었지만 북부까지 다 통치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장시령이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작 자신들의 근거지인 만주에는 별다른 군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장시령이 초기에 일본의 의도를 오판한 것도 있습니다. 장시령은 일본이 그냥 자신들의 기존 권리인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받고 전면제를 치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시령은 일본 측을 만나가지고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오라고 했고요. 또 국제연맹을 통해서 해결하겠는데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우두머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동북군은 싸울 의사가 없어져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만주당은 제대로 된 저항도 없이 모두 일본의 관동군에게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관동군은 이미 고피가 풀어져서 이제 남만주를 벗어나서 아예 북만주까지 진격하기 시작했고 이때가 되자 장시령도 상황을 눈치채고 자신의 군대를 다시 만주로 보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시령이 데리고 있던 군대가 남아있던 군대가 2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싸움을 붙었더라면 관동군으로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관동군을 구출한 것은 뜻밖에도 또 다른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시령의 세력에 눌려있던 화북 지역의 군벌들이 장시령이 군대를 만주로 다시 이동시키자 즉시 장시령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시령은 군대의 상당수를 포기하고 대략 한 14만 정도만 추려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한사변의 시초가 됩니다. 일본은 만주를 침탈할 계획은 있었지만 그 이후까지는 계획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만주국을 세울 생각까지는 없었고 그냥 아마도 친일색체가 상당히 강한 지방정권, 지방군벌 정도를 세울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관동군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동군은 일반 만주하고 그 다음에 화북 지역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예 만주국을 세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보호하고 있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아신자루 푸의를 데려와서 만주국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 천진에서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풍족하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던 푸의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만주국의 황제가 되었던 푸의의 모습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고 여성은 누구냐면 마지막 황후였죠. 완용 황후입니다. 1932년 3월 1일에 동북삼성을 그 당시에 관할하던 동북행정위원회가 만주국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푸의는 또 한 번 황제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연맹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엔하는 것과 비슷해요. 뜬구름 잡는 주탄 성명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차피 만주국을 수립해버렸고 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호세이 대학 교수, 철학과 교수면서 또 공산주의자였던 미키 기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일본은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북부를 침략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중국 북부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중부를 지배했고 그래서 결국 아시아 전체를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라는 결론이다. 결국 불가능을 행하려는 것이며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지배에 의해서 압도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날선 비판을 이미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이제 논리의 흐름상 그리고 사건의 흐름상 서한사변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진행 경과보다는 또 장쇄량 그리고 일본 그리고 공산당의 입장이 어떠했던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서한사변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